안녕하세요 10초만에 방사능 측정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사진에 보다시피 방사능 측정기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우선 이것을 한번 보고요 이거는 러시아 방사능 측정기인데요 이 안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가스관입니다 이 가스관에 의해서 방사능이 여기 있으면 이 방사능이 가스관을 안으로 통과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에서 자유전자가 이온이 됩니다 공기가 이온이 되면 전류의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전자의 측정값이 저항의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그럼 측정값이 여기서 나오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이 형광등이 안에 가스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스관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미터를 이렇게 저항값으로 돌립니다 방사능 생선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사능에 의해서 이 가스관이 여기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온이 되면 여기에서 측정값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항값이 달라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이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방사능을 측정값을 이것도 또 하나의 방사능 측정기인데요 이것도 가스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항값을요 아주 다 똑같아요 방사능 측정기 원리는요 괜히 돈 주고 비싸게 살 필요 없이 이렇게 집에서 형광등 3천원짜리 멀티미터 이거 뭐 인터넷 주문하면 저가형 한 3천원짜리 여러 번 핵전쟁 일어났을 때 아주 손쉽게 흑수저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요 원자로 실험인데요 원자로 실험인데 여기에 보면 푸른빛이 있습니다 푸른빛이 있죠 여기에다가 밑에 얘네들이 형광등을 켠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이게 전부 다 물이 차 있는데 물이 차 있는데 이제 방사능이 빛의 속도로 물을 이온을 시키니까 물에서 물이 이온이 되니까 이 물에서 이렇게 빛이 내는 거예요 신기하죠? 그러니까 엄청난 센 아주 강한 방사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도 왜냐하면 물 안에 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자유전자 물도 똑같아 물 안에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자가 있으면 전기가 다 흐릅니다 아무튼 이런 간단한 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